버그가 나오면 딱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일단 저희 종족은 저프템. 근데 지금 다버시 같은 경우는 미네랄 팁이 여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 왼쪽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미네랄 팁을 써볼게요. 미네랄 팁을 쓰면 이제 이 왼쪽은 미네랄 팁 걸렸거든요. 오른쪽도 쓸게요. 쓸 때 약간 드론을 45도. 이동해서 이렇게 켜져요.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가 드래그한 드론 이 두 마리는 세 마리 이런 드론은 핵처리까지 끝까지 붙거든요. 드론 자세히 보시면 드래그한 거는 핵처리 끝까지 붙잖아요. 근데 이제 미네랄 팁 걸린 이 두 마리는 핵처리 가기 전에 튄 거예요. 지금 자비 보시면 튕굴 거예요. 일단 드론 출발하고 튕구죠 지금? 튕구고 튕구고 저게 미네랄 팁 걸린 겁니다. 어 쿠리 형님 인가 보고 일단 우리는 종족이 저프템 현대는 저테렌 그냥 구드론 출발을 할 거예요. 구드론 출발을 하고 일단 5번은 나기도 하고 일단은 약간 초보들 형님들이 배울 수 있는 강의로 할 거라 에이템은 뭐 빨리 안 할게 에이템은 뭐 빨리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여버씨가 바이닉이 아니라 메카닉을 간다 나머지 한 명의 종족은 적은 헌륜이 높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셀린은 안녕하세요. 룩링을 찍고 추적으면 작전을 각각하겠습니다. 발업을 찍고 발업을 찍고 링을 찍고 뭐 이팀 빨라봐야 뭐 안 빠 추적을 하고 딱 맞죠 맞췄죠 렌저 그리고 이제 레어를 이렇게 땡겨줄 거예요 발업 취소하고 레어 런을 뽑아줘 룩링만 딱 뽑아서 나 그대로 저글링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에요 애들이 와도 펑크는 바로 했기 때문에 투저글링도 왔으니까 여기 싸우면 이기죠 이렇게 이득을 봐요 여덟마리 대여 여섯마리랑 구급받고 또 빼고 거의 없어요 공방사람들은 성대가 제가 레어인 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수성큰간에 스무디하게 지워줄게요 질문은 다 끝나고 하세요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많이 말이 좀 많이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은 전개 다 끝나고 해주는게 예의입니다 그 가스는 많이 캘 필요가 없는게 딱 200 정도 일단 캐 놓고요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 한식 메카닉인데 이거 뚫리겠는데 타이어 지워주고 저 포토 안해도 돼 우리 한식원수는 죽었어요 고맙가봐 펄처라도 뽑아 거의 그냥 한식간에 죽었어요 잡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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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만 잡아줘 пош 좀비 적arnya 다른데 한밤 Q.VK Q.VL Q.VL 이거 뜨면 여섯시 먼저 날라가고 저한테 오면은 투챔버를 짓고 스위스트를 해서 이걸 한번 채워야 됩니다 투챔버 바로 지어야 돼요 형님 이거 이거 좀 꼬란네 끔찍하게 드론 빼주고 웬트그론 살짝 한번만 클릭하면 돼 동방에서 천천히 가줄게 38925 5 6 7 아 굴리아가 어시워야 굴리아가 사먹겠다. 굴리아다. 굴리아가 빨라서. 굴리아가 빨라서 주변에 오버룩이 오니까. 천천히 해. 천천히. 많이 굴리아. 천천히. 일단 상대가 굴리아이 빠르면. 일단 펜터에 마인은 없어서. 일단 상대 저구들은 좀 리을 좀 풀어나게. 저구들은 좀 풀어나게. 여버씨의 약점은 굴리아이 나왔을 때. 퍼렛이 없다. 나온 거 없어요. 4점. 여버씨로 한번 가져와. 지금 굴리아이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선크 하나 해놓고. 렐리아 여기 자가 바꿔놓고. 이걸 좀. 잘 못걸린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싸우면 돼요. 좀 침착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은 항상 침착하게. 침착하게 중요하면 침착합니다. 좀 까지 향이 crashes하고. 들어가면 помог기 multitasking 하면서 망ати topple 정 braid가 돼. 이러고서 Aegisl, дома. 호로 gearediyi 아까 텔레 Khors. 아, 그러나 스태힐. 다 먹고 이제 여버쉬로 가야되요 딱 마지막 한타임 여기서 이제 중요한건 상대의 링이 헬프로 못오게끔 탈을 한번 보여주는거 조금더씨한테 남이파이러고있다 그 다음에 9시 속에 남이파이러고 아옵시 속에 남이파이러고 아옵시 속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면 하고 이따가야죠 가면서 중요한건 아옵시 속에 피드라인거 봤죠 피드라인을 갈때는 아 이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니까 뭐 굳이 컨트롤을 안해도 유닛만 좀 잘 움직이면 이런식으로 이제 못이기는 상황이었는데 2대3을 이기는 그룹을 만드는거지 뭔가 못이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룹은 안되는거지 2부가 조금 못한것도 있는데 제가 좀 기가 막히게 잘했죠 2대1 움직임이 약간 기가 막혔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H해보면 돼요 얘는 뭐 컨트롤 하려다가 메탈 붙지 마시고 그래도 일단은 가 그건 안했는데 이제 나오죠 1소 먹는 겁니다 우리 한신님은 아무것도 안하고 이기는 약간 이상한 신기한 그림을 만드는 거지 깜짝 놀랬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겼으니까